누구시지? 아, 우리 짠용 콤비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누구네 집이죠? 어머, 세상에. 아이고. 저거 또 제가 친구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? 이은영이. 아이고. 강재준 부부. 어제 먹냐? 치킨? 어제 먹던 치킨. 일어나자마자 쟤. 아르살리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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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진짜니까. 아, 그런 거 싫어. 너무 맛이 없어. 그냥 먹어, 먹으라면. 아니, 진짜로 맛이 없다고. 하하하. 그는